현재 오늘 당일 2295원짜리 상단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빠른 실내 시세가 분출될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이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은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트 팩토리 종목 중에 아직 전혀 부각이 되지 않은 앞으로 정말 100% 200%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간단히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까지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 먼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의 대장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현재 상한가까지 시세가 분출됐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선두 종목이 치고 가기 때문에 후발대 종목들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하지만 정말 큰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부각이 되지 못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바로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맥이 최근에 차트를 봐보면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장이 장기 조정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전혀 시세가 한 차례도 분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1차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하단에서 더블 바텀 형태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이 된 캔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정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세 분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관련된 기사 몇 가지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맥이 AI 활용 스마트 팩토리 시장 공략 강화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스맥은 AI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재사용을 해서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기사 내용 또한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테마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카멜리온 같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이슈로 시세 분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각이 되는 순간부터 정말 그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떻습니까 전혀 시세가 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한 거래량이 유입이 된 시점부터 지금 현재 매집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2,480원 그리고 2,420원 자리의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두 번 연속으로 현재 매물대를 소화를 다 해낸 상태고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빠른 실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현재 오늘 당일 2,295원 자리 상단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빠른 실내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이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은 2,480원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할 때부터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73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전의 전구점을 돌파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상승이 초입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 또한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제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 재료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 유일한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시총이 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격적으로도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대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가격은 2,295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요 시세 분출을 위한 그리고 2,48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강한 거래량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2,73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가격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앞으로 정말 이 스맥이라는 종목으로도 정말 큰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추천주 이 스맥에 대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정확히 싹 다 잡아드리면서 서포트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주시고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